야 이건 진짜 이거 먹으면 진짜 잡으러 가는 느낌인데 이건 진짜 찍어야 되겠다 이건 진짜 찍어야 되겠다 이건 원래 참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살을 두 개로 이렇게 쭉 뜨면 먹기 좋게 나중에 아기랑 왔을 때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쭉 그냥 아이스크림 푸듯이 약간 덩어리째 먹을 수 있던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네 맛있다 야 이거 또 대주도 하면 또 이거 사실 또 이거는 이제 돈배구기라고 너 알잖아 이거 많이 와봤잖아 싸먹어 뭐 알려주는 거 아니겠지 나는 시청자분들께 알려주는 거고 니네는 직접 먹어야지 아니 시청자 알려줄 때 좀 볼게요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갈치 속젖 아 그건 음 이게 이제 포인트지 갈치 속젖이 전혀 비리거나 하지 않고 오늘은 글쎄 어떤 걸 먹어볼까 아 이 갈치 속젖이 되시네 아 이 갈치 속젖이 되시네 저 갈치 속젖이라는 게 신의 한순은 맞는 거 같네 근데 이제 경민이 같은 또 노래 잘하는 동생이 있으면 좋은 게 내가 가끔 어디 이렇게 다른 곳에 있을 때 노래가 듣고 싶으면 경민이한테 전화를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은 술 한잔 먹었을 때 경민아 네 노래 중에 뭐 있지 이거 좀 한번 불러줄래 네 노래 중에 내가 항상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그 노래 좀 난 홍경민 노래 중에 제일 아낀 노래거든 널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보낸다 참 미안해 미안해 나 같은 놈 만나서 이건 A가 났네 이거는 A부터야 이 노래는 A가 났네 이 노래는 앞에 가사가 좋은 노래야 우리 형이랑 나랑 DJ를 같이 했나 보다 아니야 아니야 형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후렴도 아니고 분명히 있어 후렴 제일 뒤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별수이라니 그렇지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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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듣고 이 형이 야 이거구나 그거야 거기야 거기야 이거야 이거 나도 종국이한테 술 취하면 노래 불러달라고 하네 어디서 낯을 처먹고 있는지 알겠지 태연이가 결혼할 때 태연이 결혼식 축가로 내가 들은 노래인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 정국이가 처음 그 노래를 듣는데 내가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노래인데 그 노래를 15년 전에 들었던 노래를 듣고 뭐해 어디서 뭐해 약속을 정했지 아 뮤뱅 아 오늘 뮤뱅 아 터보 야 야 목이나 좀 풀 겸 나 저기 편지에 한 곡만 좀 불러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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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 편지 어? 편지 어디서 불러? 거기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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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여기서 왜 불러? 아 난 너무 취했다고 너무 듣고 싶다고 아 어차피 목 좀 풀 겸 들려줘 야 지 야 나 재욱이 형이랑 둘이 지금 먹는데 나 술은 재욱이 형 이 형도 지금 취해가지고 그거 듣고 싶다고 지금 아 그래? 야 목도 풀 겸 빨리 해 봐 편지 언제 된 건데? 어디야 지금? 아이 어디 저기 한남동에서 술 먹고 있다가 그랬어? 이 시간에? 어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빨리 지금 재욱이 형이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아무 영원은 없었습니다 동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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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풀렸지? 어쩜 한 번 빼지도 않냐 그래 아 저거 오늘 저기 첫방 잘하고 아 아 응 동국아 파이팅 안녕 어 형이 나중에 프로틴 한 통 보내줄게 프로틴 한 통 프로틴 보내준네 안녕 어 어 아 근데 아 진짜 너무 착하 착하잖아 너무 웃겨 근데 아니 한 번 야 무슨 갑자기 노래를 한 번 얘기할 만도 하잖아 얘기해 봐 얘기도 없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조금 이상 한 번 했어요 나의 또 또 다른 정말 단골인데 가서 또 물어보면 처음에 안 나오잖아 형이 여기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냐 집 알아봐줘 나중에는 이 프로그램은 그게 중요한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야구장은 왔는데 야구를 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서 맛있는 통닭지 통닭지 바로 앞이니까 제일 못 치는 사람이 나머지 두 명 사주기 아까도 형이 자꾸 메인 룰에 안 먹게 되는데 또 또 잘 안 지키게 했어요 이번에는 몇 명 안 되니까 스테이터 다 사는 걸로 해줘 나는 그걸 야구인데 그거 지면 안 되지 나는 1% 한다고 해서 쏘고 얘네는 여기 와서 왜 쏘아? 카드 어디 있어 카드 카드 갖고 와야 돼 갖고 왔어 갖고 왔어 갖고 왔구나 기본이야 우리 이거 형 거는 내가 형 차이도 안 뺐네 요즘 그리고 누가 그렇게 휴대폰으로 탁 하면 계산되지 됐어 공 나오는 구멍 그 위에 그 라인 있잖아 그거는 그래도 넘어가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번. 자 int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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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네개 선전했어 선전했어 네개는 많은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임이야 너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아마 사람들은 그래도 야구는 특검면이 낮더라? 그럼, 너 여기서 지면 또 그 노래 나와. 그렇지 뭐, 맨일이 그렇지 뭐, 변수 있겠니? 도전, 도전! 오케이! 어? 둘, 둘, 셋! 난 살면서 경민이를 이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네. 야, 손 잘 쳐봐! 어? 어? 세 개 줄게. 재밌다. 콜? 재밌다, 재밌다. 안재욱 선수. 안탄우! 선수로서도 굉장히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자! 오, 벌써 좋잖아. 끝났네, 끝났네. 오, 둘! 아, 만 더! 아, 여섯 개! 아, 이거 힘줘요. 아, 이거 형, 반으로 줄게. 셋! 내가 누구는? 하나, 둘, 셋! 아, Як 그렇게 쓰러졌어! 자, 0초지만! 아니, 1, 2, 3, 4, 5. 아니, 아니, 조합이 가잖아. 아니, 이거 내 6점으로 가잖아! 됐어, 6점으로 이겼어! 1, 2, 4.. 집에 싸가기로 한 맛있는 통다. 경민이가 사는 걸로 당첨. 우리 팀 전체 회식은 이 옆에 내 또 다른 단골집. 오늘 스태프들한테 이건 제가 소개했습니다 갑시다 나중에 여기서 출마할 거예요 여러분, 살기 좋은 이거 영상으로 오세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냄비 마침 파이팅 파이팅 내가 그래서 미리 예약을 오늘만 좀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요 아사님, 방송 나가고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치겠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장근석 씨도 왔었는데 재욱 형님 나온 방송을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경규 아저씨도 왔다고 하셨어요 경기? 아니, 요즘 자주 오세요, 그분은? 1등분 있잖아요, 1등분 네? 뉴울드 부회장님 제일 자주 오세요 형수님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살다 살다 이런 날이다 했구나 그 맛있는 회와 이 맛있는 통닭을 맨정신에 들고 들어가는 그때는 거의 밝아질 때쯤 들고 갔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밝은 걸 좋아하나 봐 그게 몇 시든 AM이든 PM이든 우리는 밝은 게 좋아 책 쓰러 온 거지, 연애로 온 거 아니에요 책 쓰러 온 거지, 연애로 온 거 아니에요 책도 못해요